얼마나 세길래 저렇게 상대방의 팔이 부서지는지 자 이 선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레그 체르카소브 선수 좀 어렵네 올레그 체르카소브 선수 그냥 올레그라고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백성희루입니다 상대는 알마니아 선수인데요 보시면 지금 올레그 선수 기분 나쁘지 않아요 표정 보면 이기고 나서도 미소 악수까지 잘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선수죠 조지아 선수인데요 조지아 선수들 상당히 셉니다 저 팔뚝 보세요 하지만 예 지금 팔이 상한 골이 이제 골절이라는 거고요 아 이제 올레그 선수도 이제 손에서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절대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팔씨름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카차스탄 선수 강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저 체급에서 예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상당히 강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대다수의 선수들이 지금 보면 올레그 선수보다 팔이 얇아요 오른쪽 선수 저 힘줄 뿔뚝 나온 거 보세요 지금 잘 하는 듯 보이지만 와 전혀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저 카차 선수가 진짜 약한 선수가 아닌데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나온 선수인데도 올레그 선수 세계 탑급 선수의 명상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다 싶은데요 지금 오른쪽 선이에요 오른팔인데 와 저 핏줄 보십시오 65kg급으로 저 팔을 가지고 나왔어요 완전 팔씨름 머슨인데 하지만 본인도 좀 짜증나는 표정이기도 합니다 자 터키의 아저씨 경기 보게 하기도 하고요 자 러시아의 막심 선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레그 선수가 힘도 못 썼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아주 빠르게 엄지를 말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척 궤도와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올레그 선수 마지막에 다시 팔이 튀어올라는 거 보면 워낙 빠르게 들어가서 저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팔씨름은 패자조가 있죠 그렇게 해서 다른 선수들과 다시 경기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조지아 선수인데요 기분이 좋진 않겠죠 조지아 선수 이렇게 다치는 거는 정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진짜 진짜 팔씨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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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어 뭘까요 아까 전에 그 왼팔에서 했던 선수 자 왼쪽의 카자 선수가 어 지금 새끼손가락 오픈하고 엄지를 밀어 제끼면서 예 올레그 선수의 각을 확실하게 깨죠 하지만 엘보 파울이에요 올레그 선수 팔에 상당히 데미지가 지금 갔을 텐데 예 스트랩으로 다음판 끌고 갑니다 자 카자 선수 과연 어떻게 될지 와 올레그 선수 지금 그립도 상당히 세 보입니다 손을 잡는 순간 상대의 손 높이가 떨어지는 걸 보면 예 상당히 그립도 센 거예요 예 스트랩을 이용해서 제압을 하고 야 이번에 또 카자다 아 저 선수도 강한 선수입니다 예 아주 빠르고 강한 선수인데 어 팔승 선수도 팔꿈치가 너무 몸에 안쪽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그렇게 안쪽에 있지도 않아요 어 이제 마탑롤 길이 빠르게 들어가면 이런 슬립이 일어나게 돼서 스트랩을 매고 합니다 자 지금 넘기는 거 보시면요 올레그 선수 어 정확하게 당겨 가서 옆으로 넘길 때 엄지를 강조해서 바깥쪽 기전을 잠가 놓고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지금 모션 엄지손가락 쪽을 한번 잘 보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 구간에서 디펜스를 상당히 좀 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렇게 밀고 들어가면 상당히 좀 어렵죠 어허 이번에 같이 마토구로 들어갔습니다 막심 선수가 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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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훅 교착 상태로 됐어요 상당히 작은 선수인데도 정말 강력하지요 어 하지만 지금 막심 선수 리치 아 끌려가다가 결국 엘보 파울이 나게 돼서 핀 근처에서 파울이 나기 때문에 예 올레그 선수의 승이 주어집니다 자 엄청 강력한 것 같아요 자 이번 건 유로함입니다 아까 첫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택 들어가서 받아쳤는데 아 이분에는 예 이제 파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야 근데 얘는 이렇게 심판 좀 원망스럽게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기긴 이겼지만 아 나오기만 하면 저렇게 누굴 다치게 하네 너무 쎄도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지아 선수 또 이기해 주고요 자 같은 러시아 선수인데요 와 저각에서 봤네 와 저 상태에서 어 이제 한국에서나 이제 잘 모르는 선수들은 그냥 옆으로 막 밀기만 하지만 잘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데요 힘점이 손목이 아니라 어 엄지손가락 쪽이에요 어 이제 러시아 선수가 이제 경기를 포기하고 음 이번엔 찐텐이다 이거 제대로 하려는 뭔가 보이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보죠 야 디펜스에서 들어갔어요 갑 잠갔고요 어 오픈됐어요 야 울렉 선수 지금 여기서 어 독일 선수 독일 선수네요 사실 잘 몰라요 독일 선수가 어 어 막았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오픈시키면서 어 넘게게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아 막았으니까 다시 궤도를 만들어서 에 돌려서 돌려서 압박을 주죠 저게 탑놀입니다 오 이번에 터키 선수 자 터키 선수들이 상당히 강하죠 엔진 터지 선수를 비롯해서 음 세계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상당히 강국 중에 한 곳인데요 지금 울렉 선수가 지금 훅전에 들어갔어요 왜 탑놀을 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런 스타일에서 들어가는 앞으로 밀어치는 그런 훅 스타일에서는 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훅 교착 상태고요 자 터키 선수 각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누른다기보다는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밀어넣어서 각 확실하게 잠궈주는데 울렉 선수 예 오픈하려고 하면서 들어 올리면서 뽑았는데 결국 팔꿈치가 줄줄 뽑혀나갑니다 자 보시죠 터키 선수 지금 누르고 있죠 밀고 누르고 있습니다 저거 상당히 깨기 힘듭니다 자 울렉 선수 동요하지 않고요 잘 보면서 호흡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터키 선수도 계속해서 포지션이 들어가고요 엘보 팔이 났어요 아이고 결국에는 승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같은 러시아 선수예요 얘도 막심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슨 뭐 최씨 김씨 뭐 이런 것 같아요 막심 울렉 울렉 선수도 여러 명이 있어요 막심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보면 지금 이제 러시아 오른쪽 선수도 상당히 견고한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특유의 자 울렉 선수 지금 보면 바깥쪽 자원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밀어넣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자 결국에는 엘보가 뽑혀나가면서 울렉 선수가 이기게 되죠 흐리스토 선수도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 자 전형적인 저런 약간 눕다시피 한 그 저런 훅 예 구사하고 있고요 프레스 들어가는데 올렉 선수 어 저각에서는 상당히 진짜 센 것 같아요 손목만 제대로 잠겨 있다면 어 특히나 이제 탑 눌러지만 사이드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다시 오른쪽 터키 선수 자 이 체구는 이제 70kg로 나왔어요 자 이제 70kg급인데 저 손과 턱 사이는 주먹 하나 들어가야 돼요 지금 터키 선수 심판이 못 잡은 거예요 자 어쨌든 공격이 시작됐고요 어 포지션 만들었고요 자 저 상태에서 엄지를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엄지가 제껴질게 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올렉 선수 어깨 이제 넣고요 어 사이드 공격 들어가는데 우와 저거 받는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야 뜯어냅니다 결국 아 요 되게 궤도가 예뻐요 지금 보시면 다시 봐야겠다 이거 바깥쪽 자원으로 뜯어내고 있어요 네 안쪽 자원이 아니라 지금 계속 살짝 보이시나요 밀어 넣는 거 저런 모션이 있기 때문에 회전이 더 강해져서 디펜스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막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결승인 것 같고요 어 보자 저 터키 선수들이 또 막 응원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이겨라 이겨라 러시아 애들 어디 갔냐 자 어쨌든 네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자 저렇게 팔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잠기죠 어 이두를 사용해서 저각을 만들면 그냥 팔이 펴지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힘들 확실히 챙겨줘야 되고요 자 기다려 볼게요 자 기다려 볼게요 심판이 요리조리 맞추고 있어요 어 어깨를 수평으로 맞추는 게 빠쳐놔도 뱅뱅 돌아가야 계속 음 어쨌든 고 들어갔어요 엘보 파울이죠 그걸 봤어 심판이 엘보 파울 또 엘보 파울이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냉정한 그런 경기 운영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올레그 선수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요 어 진짜 나는 좀 최고가 뭐 타고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나는 말랐을까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팔씨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강해질 거예요 단순하게 막무가내로 막 부딪히지 마시고요 좀 차근차근 세세하게 좀 배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다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